주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고 다들 소소하게 사소하게 이렇게 강의도 다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함께 하면서 뭘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처럼 여기에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지금 강의까지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시고 아주 깊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깊이 넣어가지고 빼도 못하고 이래 있는 타입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깊이 너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여기는 김국선 선생님이십니다. 여기는 김남희 선생님이시고요. 여기는 박영희 선생님이시고 이선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여기 와서 배워서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어려운 게 있으면 이 선생님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를 찾는 대신 저를 찾는다 생각하고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